소원번호 309번 저는 압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 익숙하시죠? 헤어, 메이크업, 정장까지 풀로 갖춰진 면접룩 여기에 얼마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실제 한 취업 플랫폼 조사 결과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예상 비용은 48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달 월세 뚝딱 취업 걱정에 면접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이 부담을 팍팍 줄여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면접 한번 보려면 교통비부터 만만치 않죠. 그래서 1회 5만원 최대 6회까지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정책 만족도 무려 85%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합니다. 또 면접에서 사용할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지원은 기본,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전문가의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는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나라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이재명은 합니다.